이번 축제는 그 어느 때와 달리 기주대접 100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거 외에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.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강감찬 보물찾기라든지 깃발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비용 체험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무료입니다. 오시면 정말 아이들한테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만질거리, 처음거리가 푸짐하게 돼 있고 또 아이들한테 한 번에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런 하나의 장이 될 겁니다. 여러분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지는 기주대접 1000주년 강감찬 축제 현장으로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. 꼭 거기 가셔서 강웅철 위원장님 찾아보시고요. 기념호 감독님 찾아보세요. 악수하시면 뭔가 기념품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.